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글을 제가 좀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 정치 경험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더 모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글을 많이 소개하고 잘한 것은 또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제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6년 지방선거에 우리가 좀 잘할 벌써 2년 뒤인 거죠. 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글을 보고 이 이름을 보시죠. 이번 당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당권 대권 분리 당헌상 2025년 9월 8일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의 출마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광역단체자 출마 예정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될 당대표로서는 부적절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대야전선 투쟁과 당혁신 지방선거에만 올인할 사람을 뽑는 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입니다. 현재 언론에 쓴 일부 정치부 기자 분들이 연조가 일천해서 그런지 그것도 간과하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대표에 헌신할 분이 누가 있는지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아주 훌륭한 논평을 자주 아시지만 본인이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몸을 사리는 거죠. 비교적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는 많이 나누어지지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발언 발언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밑보여서 안 되는 거죠. 철도 철맥이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패배했지만 2026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천만의 일입니다. 혹시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국힘당은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보궐선거든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선거 조작에 관제하고 있는 핵심 인재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거 결과를 결정하고 그 하수인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조작을 실행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방법이 이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었고 동일한 방식의 조작이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온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들 간에 대단히 감성적이고 희망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 이야기는 10년 이상 여러분 부정선거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선거가 좋아질 것이다.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지도청들 보게 되면 후기 조선사회의 주술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국힘당은 대통령 선거도 이길 수가 없고 전부가 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대한민국은 그냥 일당 지배체제로 가고 일당 제비체제를 더블당 여러분들 유지하더라도 그 당모의 지도시 조금 줘야 되니까 지금은 100석 넘지만 다음에는 80석 다음에는 70석 다음에는 50석 이번에 여러분들 심상정지 팽당하는 것처럼 다음에는 뭡니까 다 쪼그려가지고 뭡니까 닭조이 당모의를 만든 A당 B당 C당 D당 해가 뭡니까 당모의를 조금씩 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바깥에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처럼 보일 테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6년 6월달도 이번 4월 10일 총선처럼 여론조작에서 분위기 조성하고 언론들 띄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꼼짝 달성 없이 뭐죠 선거결과를 만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조작을 하니까 지금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4년간 여러분 탄압을 해가 10분의 1 정도로 여러분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친구를 못 보게 하는 게 최소니까 만 명이 봐야 되거나 천 명 정도 여러분 넘지 못하거나 꽉 재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조작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방선거를 잘 치르겠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전에 나가실 의사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이러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가능하냐 표를 다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이틀 사이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의 일정 사전투표자 다 부풀렸으면 새로 발표 사전투표자 다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다 만들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만들잖아 이렇게 가짜표를 만들어서 다 더블당 후보한테 여러분들 why가 뭡니까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는 선관위가 선물한 가짜 투표지 더하기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 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빨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가짜 투표는 어떻게 제조합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부산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특정 지역은 서울처럼 세게 4분의 1 이렇게 곱해가 다 만들지 않습니까 못 보게 하는 거죠 방송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가 확산이 안 되도록 그래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갇혀가지고 여러분들 다 사는 거지 않습니까 꼼짝 달사갈 수 없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표를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표를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서 더블당 후보 함께 넣어주고 2020년 4.15 총선에 293만 표를 만들어 더블당 후보 함께 넣어주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들 206만 표를 만들어 집어넣어주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01만 표를 만들어서 더블당 후보 함께 넣어주는데 무슨 수로 이기기냐 이야기죠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하니까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기가 힘드실 거다 이렇게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국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출력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블당의 이름 수뇌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서 조작값을 결정하게 되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이름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집어넣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슈퍼엠 스타 당대표가 어디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딱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도 딱하게 된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한 346만 표에서 461만 표 정도 조작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346만 표라는 것은 2020년 4.15 총선 수준 조작이고 461만 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선거일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니터상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하고 참관인이 개수하는 사전투표자 수하고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이 많이 수정된 것 같아요 이번에 까딱했으면 200석 여러분 무너졌을 겁니다 하긴 200석 지금 무너지나 다음에 무너지나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200석 무너지면 이번에 무너지나 다음에 무너지나 물론 총선 조금 전에 저도 위급해 가지고 200석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일투표를 많이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200석 무너지나 200석 안 무너지나 지금 국신당 하는 꼬라지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뭡니까 개돼지로 봤으면 이렇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쪼다 병신으로 보는 겁니다 선거마다 조작해도 뭐죠 찍소리를 못하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안 된 겁니다 이 멀쩡한 나라를 이 멀쩡한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홍준표 시장께서 무슨 당대표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저는 한마디로 흔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못 이긴다 이야기죠 오세훈 씨도 대통령 하면 돼 보고 싶다 원희정규 대통령 하면 되고 싶다 홍준표 씨도 대통령 하면 되고 싶다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한 번은 그 양반들이 실수했지만 이제는 안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라의 여러분들 지도청들이 이렇게 바보 천치들이 돼버렸는지 이렇게 비급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는지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이 가게 차게 됐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딱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건데 이걸 다 자기도 한자리 하겠다고 그냥 다들 그렇게 몸을 사려버리니까 기가 찬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